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날인데 이날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져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시작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숨은 쉬고 삶은 살아가되 정말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보여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검은 옷만 입고 서는 것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고 찬송을 하며 이따 직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내는 그 삶 속에 예수가 보여야 돼요 우리 연정자매님이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고 싶어요 갈등하다 결국은 순정했어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보여주신 길이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쉽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얼마나 긴박해요 주님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자요 제자들은 쉰단 말이에요 전혀 주님의 그 긴박함과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단 1%로도 제자들의 삶이 없는 거예요 3년을 쫓아다녔고 이제 그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의 삶에는 어디도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여러분 승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나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내 성격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데 2000년에 이 땅의 우리 주님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언어와 삶의 모습과 행동 속에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살리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 뭐가 시작되냐면 승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늘 매년 매년 보내는 이 고난주간이고 또 매년 보내는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인데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속에 행사와 꽃꽂이와 현수막과 그 다음에 나름 데코와 계란과 여러 가지가 보이긴 해요 근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삶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들여지는 예배 속에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게 돼가지고 감남산에 오르셔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감남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누구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동참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승리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그 첫날의 그 모습을 기억해야 돼요 오시자마자 우리의 진정한 승리를 위하셔서 그분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성전을 참결케 했단 말이에요 다시 오늘의 삶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고 정말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승리거든요 그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청결해져야 돼요 청결해진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해진 우리는 뭘 해도 지저분할 수밖에 없어요 죄투성이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기도가 살아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어떻게 살든 자리에 앉아서 일단 기도하잖아요 그럼 참 재밌는 건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떠올라요 기도하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 그 삶이 잘 살고 있는 삶인지 잘 못 살고 있는 삶인지 내가 증인이야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건강해져요 기도하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가장 먼저 청결케 하셨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뭐예요 그 만민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삶에 누가 드러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기도하면 달라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다르고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힘겹게 내 성격과 내 못된 것들과 나의 나댐을 누른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요 회귀해요 그 하루에 지은 죄들과 또 기도하면 내가 중보해야 될 자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면 어쨌든 내 삶이 하나님께서 조율하시는 마치 악기가 튜닝되듯이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조율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왜 타락했느냐 그 조율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그들에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나서 한 주를 보내시고 이제 잠시 후에 십자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된 이때에 그분 스스로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째로 여러분 승리는요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괴로워하세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그냥 신이셨으면 뭐 이런 몽둥이를 들고 잡으러 오고 그리고 뭐 거짓 재판에 던져지고 뭐 가시멸유관을 시이고 대못을 팔과 다리에 박아도 우리 주님이 신이시거든요 얼마든지 고통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그 곳에서 자유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완전한 인간 아니에요 주님께서요 제자들 함께 데리고 가요 아 제자들이 무슨 기도한다고 여러분 여기서 중보가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신이신 예수님이시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중보밖에 없다라는 거야 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의 고난을 뚫고 갈 수 있는 에너지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삼겹질이 더 강한 것처럼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나고 능력이 난다는 영적인 진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 가서 기도하죠 이 부담스러운 제자들을 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또 얼만큼 가서 더 깊이 기도하러 갈 때는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만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정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정말 나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자들 진짜 기도의 중보자들 그들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들이나 저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눈이 감기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잠으로 지금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36절에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다른 본문에 보면 중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배드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그런데 그 고민과 슬픔의 이유가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 이게 지금 주님이 할만하실 기도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지금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것 때문에 오셨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크게 은혜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거다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마지막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외친 그 외마디의 비명 하나님은 어쩌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마지막 예수님의 절규 그 비명이거든요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38절에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도 잘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은 지옥에서의 삶인데 지옥이 보장되어 있고 내가 지옥으로 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둠의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 오히려 그것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쉬워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의 지금 이 간절한 절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우리 주로부터 뭐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과 커넥팅되어 있는 그 기도 이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든 우리가 성전이기에 우리 안에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간국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넘어졌든 상관없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시작돼요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오늘 겟세만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승리의 시작은 기도로부터다 승리의 시작은 기도로부터다 제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중원 보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기도 있죠 방언을 통변해보면 대부분의 방언은 그냥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방언기도 한 사람은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경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아줘요 계속해서 방언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언어예요 방언은 방언은 한 시간 동안 방언기도 하면 내가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하나도 못 구하고 하나님만 찬미했어 가장 기뻐하셔 내가 너희를 지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채워주시는 일인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영광과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시편을 보세요 다 그 하나님을 찬미하잖아 그리고 나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해야지 우리의 기도는 보세요 다 기도하자마자 주여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자마자 주님 내 아들 지금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기도하자마자 그냥 하나님 내 사업을 지금 빨리 잘되게 2원 계약이 있는데 무조건 그 인간이 계약하게 하여 취업소서 계약이 될 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와 능력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해요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이 겟세만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주 뜻대로 구하는데 그냥 가짜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자들의 삶에 승리가 있어요 왜 믿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속에는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속에는 좋을 대로 기도하는 자들의 삶을 보면 승리가 하나도 없어 오늘 제자들이 자기 먹고 살고 입는 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랬으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엄청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하룻밤 못 새겠어요 하룻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복음사 3년간 주님께서 이렇게 심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따라야 될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막 금식을 선포해요 저는 금식 기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마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뭐 금식 성회, 금식 기도회 뭐 이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거룩하신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은 저를 정죄했어요 무슨 저 목사는 고난 중간에 금식 얘기도 안 하고 우리 청년들은 어제 밤에 모여서 엄청 또 먹대 나를 닮아서 그러고 내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탑도 안 했어 카톡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데 가지도 않았어요 보세요 그 한 번 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하신 분들은 야 이동훈 목사님 금식도 안 하고 저 타락한 사탄의 목사 막 그러면서 막 그래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금식은 그래요 내 사업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 죽을 거야 하면서 막 협박하듯이 하는 그거는 진정한 금식이 아니에요 그 대신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진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 금식 성회를 한다 내가 금식을 선포한다 그러면 그때 진짜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있는 거야 여러분 금식은요 살고 죽는 문제를 가지고 금식해야지 너무나 쉽게 쉽게 물론 물론 왜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아이폰 안 사준다고 꼬마아이가 바보라 뭐 여자애가 애들 다 아이폰 갖고 다니는데 나만 안 주고 문 닫고 막 금식해 그럼 아빠의 마음이 아파서 저거 처음에 열받지마 그래서 사줄게 그래가지고 협박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그런 저질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문제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금식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금식들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금식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생명 걸릴이 내 인생에 그렇게 많지 않고 만약에 정말 위기가 오고 정말 생명 걸릴이 있으면 정말 그때는 금식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시장에 떠리로 팔리는 상품처럼 너무 가치없이 내 육체의 소유구를 위해서라면 밤이 새도록 부르짖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선결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입수에서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승리로 바뀔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둘째로 승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또한 승리는 죽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라는 삶 우리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선포했을 때 귀 있는 자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마귀에겐 가려져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면 마귀는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후대의 이 말씀을 다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제사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인 줄 알았던 거예요 다 그냥 끝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이미 창세기에 제가 전에 설교했잖아요 얼마 몇 주 전에 심판하시면서 뱀은 흙을 먹으라고 그러고 여자는 회사에 고통을 주면서 여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에 머리를 깰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뱀은 여자의 손에 발뒤꿈치를 물고 이게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무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기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사탄의 머리가 깨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사탄의 머리를 깨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는 깨졌어 그래서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같으나 그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사탄은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가면 마귀가 다 떠나 그래서 서양에서 영화와 만화를 만들 때 드라킬라가 등장하고 십자가를 내밀면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공인인증서야 이것은 팩트야 이게 뭐 딱 드러대는 순간 넌 졌잖아 너 가진 거 다 뺏겼잖아 너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 왕국 이미 다 무너졌고 너 무너졌고 근데 마귀는 계속 속여요 거짓과 질병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아 막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고 마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 종이오랑이야 사탄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탄의 영향력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승리는 예수가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을 때 사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쪼각이 되어버려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사탄의 권세는 같이 살아있어 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같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그래서 갈라데아스의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고백이 될 때 마귀 눈이 한길로 왔다 일곱길로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십자가를 항상 지고 살아야 돼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세상에서 명예와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시선으로 사는 자들은 마귀에게 먹힐 수밖에 없어요 너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으라 이생의 안목에 묶여있고 세상에 권력과 정욕과 세속에 묶여있는 자들은 사탄이 계속해서 그 역량으로 휘둘러요 휘둘러 얼마나 수많은 군중들이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는 슬픈 모습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 봐봐 죄송해요 새벽에 정말 쪽팔린 일이에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그 기적과 능력 다 어디 갔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멋있게 설교하시고 온갖 인지한 척 다 하시고 그리고 정말 기적도 드러내시고 뭔가 막 할 것 같았는데 이 당시로 돌아가야 돼 여기 이 당시는 이 다음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 다음을 알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병사들과 군중들 그들의 시선은요 예수를 보는 시선은 아니 이게 뭐야 진짜인 줄 알았는데 와 이거 완전히 막 그 모멸과 수치를 다 온몸으로 밟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치와 모멸을 외면하고자 속은 썩어 문드러져도 겉은 아무렇지도 않지 괜찮은 척 하면서 결국 우리 스스로가 승리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주임에 여러분 추천드려요 이 십자가 속으로 같이 가야 돼 그럼 목사님 그럼 죽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뭡니까 권리 포기야 권리를 포기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의 권리를 포기할 때 우리의 권리가 누가 되어주시냐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권리를 포기한다는 게 뭐예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에게 팔린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노예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바레 집에 갔을 때 사실은 색도 못 입고 그렇죠 그래도 한 지역에 그 유지의 아들이고요 한 민족의 리더야 완전 사랑받고 축복하고 재산도 많아 근데 단지 법적으로 팔려서 노예상인에게 가서 그리고 뭐예요 보디바레 집에 팔렸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노예 증서 때문에 요셉은 이제부터 노예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새 보디바레 시키는 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의 권리가 그에게 있지 아니고 그거 주인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왜 권리를 가진 자가 주인입니까 요셉이 어때요 순종했어 감옥에서 순종했어 감옥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그냥 순종한 거야 그냥 얼마든지 자기의 자유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고 도망갈 수 있지만 그거예요 그거 권리 포기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팔렸어 우리 종이야 노예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내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뜻을 포기하고 말씀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너무 많지만 주님께서 침묵하라 하시면 침묵하고 가고 싶은 길 넓고 화려한 길 많지만 일로 내려가고 싶지만 주님께서 일로 가라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갈 광야의 길이지만 주님께서 저쪽으로 돌려서 40년을 걷게 하시면 불평없이 그냥 그 40년을 걸어가는 것 나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나는 왜 이런 상황인가요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남편 그 안에 그 가정 그 환경을 누가 만져요 내가 권리를 가지고 내 종이 되어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에게 주님께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가정 내 환경 내 삶 모두가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스림 속에서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고칠 것이오 연약한 것은 강하게 할 것이오 부족한 것은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뜻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게시록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성화에 보면 주님께서 노크하실 때 문고리가 없잖아요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와 주님은 인격이에요 Welcome to Holy Spirit Come down In my heart 해야 주님께서 오시지 주님 오시지 마세요 그럼 주님은 안 오세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게 죽는 거야 육체가 죽는 거야 우리의 소욕을 다 버려버리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승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죠 그 살리심이 진짜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저 십자가를 항상 줘야 돼요 저 십자가는 성경이에요 저 십자가는 말씀이고 저 십자가는 성령이고 저 십자가는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 말씀이며 저 십자가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라고 또 주시는 감동이고 저 십자가는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좋든 싫든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는 약속의 성취예요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움직이셨고 십자가 지셨어요 승리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묵시와 개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승리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승리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 승리예요 성령 받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승리예요 네이웃을 레몬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승리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승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은 종말의 때예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개시록에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리고 마지막 그 환란의 때 7년 대환란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어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얻고자 주님은 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감당해 내야 돼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은 같이 죽은 그리고 기도로부터 우리의 삶을 승리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래서 오늘 밤에 철야 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밤인데 우리가 완전히 리뉴얼되기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돼요 제자들 계속 업체락 업체락 업헨다운 업헨다운 했지만 오순전날 성령이 맞아 이제는 더이상 다운의 인생이 없어 고난은 받았지만 고난이 다운은 아니야 다운되면 다 도망갔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갔거든요 옛날에 업헨다운 다운의 시절에는 다 의심했거든요 근데 다운의 시절이 와 그러니까 고난이 와 근데 다운되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업업업업 승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나타나요 어찌 보면 그 한 번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예배 때 그 변화를 경험하면 이제부터 드리는 예배는 상생의 삶이오 정말 축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죽지 못해 드리는 예배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아내 때문에 끌려와서 그냥 앉아있고 근데 어느 순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실제가 되면 이제 이후로 드려지는 예배는 축제 예배 예배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달고 찬송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승리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이제 오후 3시쯤 십자가 달려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세요 이제 우리는 부활주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밤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에서 리뉴얼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저는 그 별명이 꿈동산인데 얼굴이 커서 꿈동산이 아니라 분명히 말하지만 꿈이 많아요 상상을 기분 좋은 상상을 잘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을 잘해요 그것이 되든 되지 않든 그런 꿈이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성령에서 다시 새롭게 리뉴얼이 되면 우리의 꿈은 꿈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실제는 승리예요 승리 그 승리의 삶을 소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승리는 죽어야 시작돼요 죽음으로 완성돼요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이 십자가 같이 져야 돼요 승리는 약속으로부터 확증돼요 약속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어요 그리고 주어질 미래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승리 그 승리의 시작이 2000년 전 오늘 이 밤이었 이 새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 아니 잘못된 기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죽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내 육체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나를 흔들 수 없고 세속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될 수 없고 사람의 말이 내 향방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예수께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약속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안 했네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특세 때 마지막 금요일은 항상 헌금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고난 중간 특별 새벽 부흥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주님께서 아실 거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새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다시 십자가의 말미암아 죽고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절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과하는 오늘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신 승리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를 주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계약서로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음에도 우리는 쉽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되고 자빠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승리는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병들어 있음을 용서해 주시고 승리는 죽음으로 완성되는데 주님께서 이 죽으심이 우리의 완전한 승림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인생들 되게 여겨주옵시며 살아갈 삶에 많은 계획과 꿈이 있지만 당신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미래의 우리의 계획의 중심이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주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할 수 없어서 개세만에서 조는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해서 같이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중보를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없어서 감사함을 들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루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 없어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십자가로 말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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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